아이고 오 이쁘시다 우리 둘이 아가? 귀여워 뭐여 여기 안 돼? 우리, 우리끼리 대할까? 우리, 우리 빼놓고 우리, 우리 빼놓고 뭘 연락하는데 연락 뭘 연락하는데 연락을 야 우연이랑 연락된 사람 이쁘지? 이쁘지? 커피 사주세요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아이고 우리는 맛있게 드신 거 많이 먹었어 야 어떻게 좀 얻어먹으면 잘 안 돼 한 번도 없잖아 아 이상하다 멤버들한테 제 여자친구를 언젠가 한 번쯤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 생각은 후회를 남겼어요 저에게 야 빨리 물어보란 말이야 이럴 때 잠깐만, 잠깐만 우연이 형 진짜로 좋아해요? 망설인다 아 망설인다 사랑하나요? 솔직히 사랑해요 네? 솔직히 사랑 안 하죠 안 하죠 진짜 사랑 안 하죠 삭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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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 와야지 왜 와요 울리면 가는데 다시 갔다 와요 갔다 와요? 왜 자꾸 와요? 할 일이 있어 여자친구한테 사랑하는 형한테 대답을 못 하시잖아 네? 아 어디 남자친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뭐 우리가 무슨 아 우리가 세 번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우연이 너는 사랑해? 저 사랑하죠 알았어 그럼 지혜가 좋아 누나가 좋아 누나 좋죠 엄마가 좋아 누나가 좋아 엄마 엄마 아저씨 엄마 아저씨 엄마 아저씨 솔직히 담배가 아니에요 솔직히 담배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짱이지 성냥이가 좋아 누나가 좋아 네? 성냥이가 좋아 누나가 좋아 둘 다 사랑하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뭘 나도 좋아 섬사라 나도 나랑 사랑하네 무수야 벽 왜 가만히 있어 data 과연 scholars 어차피 오늘 멤버를 다 봤잖아요 누가 제일 신문인 멋있을 누났을까요? 일단 저랑 우연히 빼고 저랑 우연히 원래 알고 누가 가장 누났을까요? 우연히 빼고 우연히 제외하고 포함해서 알고 당연히 우연히가 최고지 이게 목적이었어요 성현이! 스킨십이 형 가만히 있나 봐 스킨십이 아니에요 빼고 남아요 우연히 형 없었으면 성현이랑 아니요 신청하고 계세요 처음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은근히 계속 그러더라고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은근히 얘는 진짜 왜 이러냐 우린 이제 가자 스테이지 우연히 너무 오래 지지 말고 잘 가 빨리 가 첫 장이 형 와 사람들인데 손 풀었다 이따 봐 성현이는 진짜 부르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그냥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셨으면 응 저희 사인 열심히 해드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학수할 기회도 있었는데 아니 방해될까봐 못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생이 될까요? 네? 됐고 아니요 우와 되게 나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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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